야야 말 좀 빨리 좀 해보라고 왜 맨날 그렇게 말을 느리게 해서 사람을 답답하게 안 하는 건데 그치 말이야 맞다고? 아 맞지 맞지 아 야 그러니까 말을 좀 빨리 해보라고 아 왜 그렇게 느리게 하는데 맨날 콧물을 줄줄 흘리고 말이야 내 이름은 고마리 나이는 일곱 살 나는 울버에다가 너무 소심하다 남문치를 너무 많이 본다 할까? 아니 말을 좀 빨리 해보라고 아니 왜 말을 아무것도 안 하는데 맨날 콧물을 노릇상만 줄줄줄 흘리 배고파 댕구 오늘 많이 먹겠다 너 살찌겠다라고 비난한 것처럼 들렸으면 어쩌지 소거래라는 게 맞을까 그 저기 댕구야 내가 말이 너무 심했던 거일까 어? 뭐가 심했는데 너 왜 울어 아니야 나는 왜 이렇게 소심하고 남문치를 많이 보는 걸까 안녕 난 튤립반 차주 혹시 너가 말이니 어 네 나 너가 너무 예뻐서 그런데 나랑 사귀어 줄래 에? 저 저랑요? 안될까 어? 저 같은 거랑 아 아 안된다고 해야 할지 아휴 어떻게 거절하지 아 잘 모르겠어요 고민해서 내일 말씀드릴게요 그래 내일 꼭 말해줘 거절했어야 되는데 거절을 못하겠어 에휴 나는 남눈치도 많이 보고 울보고 나도 남들 눈치 안 보면 살고 싶다 저 언니들은 눈치 안 보이나 저렇게 길거리에서 춤을 추고 있다니 야 너 엉덩이를 얼마나 흔드는 거야 아 졸라 웃겨 아 뭐하네 아 너 그거 알아? 수혁이랑 나은이랑 걔랑 깨수 알아? 뭐? 알지 알지 둘이 결혼한다고 난리 부르스는 다 떨려 놓고 졸라 귀엽다 아 맞다 나 오빠들 만나야 되는데 틴트 있어? 아 나 없는데 너? 진짜? 아 오빠애들 만나야 되는데 싫어? 아 진짜 그냥 뜯어야겠다 아 진짜 아 진짜 틴트 못 읽었지 아 왜 안 챙겼어 아 진짜 아 키스님은 너도 안 챙겼잖아 왜 나한테는 아니냐 야 아 넌 친구니까 챙길 줄 알았지 야! 진짜 방해 방해 친구야 친구야 어? 친구야 누가 사람이 말을 하는데 위에서 내려다봐 조금 이리 와봐 아 친구야 우리 친구니까 나 틴트 좀 빌려주네 지치 친구? 어 어 나 이거 밖에 없는데 어 있네 아 근데 좀 빌려주면 안 될까? 친구야 아 이거는 하나밖에 없고 비싸고 엄마가 사준 건데 뭐? 아 뭐라고 쭈쭈쭈쭈 그러는 거야 내가 뭐 그냥 달라고 했어? 어? 아 아 아야 너 뭐 되냐? 너 뭐 돼? 너 빼뚜끼리 포상해? 너 뭐 되냐고 꼭 돌려 돌려줄 거지? 아 아 진짜 엄청 깝치네 아 진짜 넌 작작 까쳐 내가 너한테 뭐라 했어 진짜? 아 아 그런건 아닌데 아 아 아 아 그냥 그거 너 가줘 아 진짜? 아 대박 이거 나 주는 거야 나 진짜 감동 우리 찐따 친구 너무 건강아 어 어 나 그럼 가 가도 될까? 어 가 어 어 아 아 아 제보 좀 아 대박 아 야 근데 아까부터 아 진짜 좋아 오해 웃게 잼민이가 계속 야리인데? 어? 어? 우와 뭐야 슬러기야 우와 몇 살? 저 저 5살이에요 뭐 우리들한테 할 말 있어? 오늘도 해보실어요 눈치도 안 보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두 번 레벨처럼 자신감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래? 네 저 진짜 저drive 개 plants 아 우리처럼 되면 크긴 Somebody 그러면 언니들이 우리 애기 우리처럼 만들어줄까? 그러면 우리처럼 만들어주자 네 그래 일단 너의 그 와구발리 보니까 일단 화장부터 바꿔야겠다 넌 그러니까 왜 저기 모습은 자신감이야 자신감 자신감? 진짜 너 그리고 그리고 아까부터 느꼈는데 말투도 좀 별로야 따라해봐 해봐 야 가영아 얘한테 그런거 시키면 어째 진짜? 얘가 우리가 되고싶대잖아 꼬마야 일로와봐 화장부터 바꿔줄게 어때 마스카라는 좀 제대로 이렇게 올라봐 라이터로 치져 치져 알았어 알았어 어 미안해 어 미안해 괜찮아 괜찮아 눈에 상태좀 붙여야겠다 얘는 눈고강이 왜 깊지 않니 나중에 커서 엄마 아빠한테 꼭 성형수 섀도우 시켜드려 그래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 눈을 핥고 다 한거 같은데 우리 애 최고의 상품이 완성됐어 이거 진짜 너무 이뻐서 이거 진짜 대박이야 나 어린 시절 보는거 같잖아 진짜 너무 예뻐 완성 동생이 언니 어때 자신감이 엄청 올라가지 어허허헣 저어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주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limit 오오오오 친구야! 뭘 나려! 너희가 동생 아니니? 야! 뭘 보냐고! 뭘 봐! 뭘 봐! 뭘 보냐고! 나도 밟아! 우리가 결국엔 좀 자신인 것 같은데? 나 왜 없어! 바로 어디처럼 일일이 되다니! 와리야! 와리야! 넌 앞으로 눈치 같은 거 안 봐도 돼! 무슨 일이 처 생기면 자처 따라해봐! 나 촉밥소년이야! 라고 말하면 모든 게 해결되니까 알겠지? 촉밥소년이야! 해봐! 나 촉밥소년이야! 그래! 촉밥소년! 내 촉밥소년이야! 내 촉밥소년이야! 밟아 밟아! 어? 마루야! 안녕! 어? 뭐야! 뭘 나려! 어? 그게 무슨 말인데? 뭘 쳐다보냐고! 이 뭉충아! 어? 소심했던 마리가 이상해졌어! 어? 마리야! 그거 팔에 문신이야? 어? 이거 언니 딸이 준 팔톱이야! 그런 문신처럼 보이는 건 우리 나이에 어울리지 않냐? 어린이들이 우리를 나쁘게 볼지도 모른다고! 철! 나 어이없어! 야! 언니 아들이 그랬어! 남의 시선 따잉! 이젠 신경 안 쓸 거야! 틱톡에 어쩌고 오지! 침뽀침뽀! 침뽀침뽀! 와우! 조심하고 울부였던 고마리가 맞나? 침뽀침뽀! 아! 침뽀침뽀! 얘들아! 종이 다 받았죠? 오늘은 선생님과 그림 노래… 어!!!! ano jeous! 이거 누가 그런 거야! 누가, 너한테 그런… 옷을 입히고 너 얼굴 어떻게 했냐? 친구들이? 장난친 거야? 아,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건데요? 어머머머!? 그럴 일 없어! 어떤… 언니들이, 뭐, 나한테 장난을 친 거니? 나야, 뭔 오지excroid이야! 팜이 장난 마세요!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 유치원생이 어떻게 선생님한테 그렇게 말해? 어? 아아 저쪽 빡손 아니에요 아? 격탱이 주제에 말이 많네 아 어쩔 건데 아 저 수업 안 드릴래요 아 재미없어가지고 아우 아우 예전에 소심하고 눈치보단 그고마리보단 지금이 훨씬 좋은데 아우 왜들 그러는 거야 메리야 안녕 어제 내가 했던 말을 생각해봤어 아 미안 나 제법 인기도 많고 이 초특급 미소녀와 너랑 연애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급이 안 맞는 것 같지 않니? 그렇게 돌지 끌어 역시 쪼라 웃기네 언니들 말이 맞았어 아 속이 다 시원하다 어머님 아무래도 마리가 좀 이상이신 것 같아요 동네 입진 언니들이랑 어울리는지 그 언니들이랑 아까 어디 가더라고요 네? 그게 무슨 침폭침보 당장 내 딸내미한테서 안 믿겨 너 누가 그런 나쁜 언니들이랑 놀라고 했어? 아우 졸라이 없어 아 전 지금이 좋거든요 예전에 눈치만 보던 찐따 고발이가 아니라고요 저 촉법 소년이에요 아니 그런 말은 왜 배운 거야 대체 얘가 왜 이래? 너가 지금 하는 행동은 멋진 게 아니야 지금처럼 그렇게 안 하고 다녀도 당당하고 멋진 사람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아무래도 마리가 금쪽이가 된 것 같아요 조항수 선생님 부르죠 어쨌든 유치원생은 유치원생답게 학생은 학생다울 때가 제일 멋지고 당당한 거야 음... 음... 부러운가? 죄송해요 아 저는 이게 당당하고 멋져 보이길래 동네 언니들 따라한 건데 그 언니들은 멋진 게 아니라 나쁜 사람들이야 너 그런 사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너 무시해 말이야 그래 지금 네 모습 봐봐 이거 뭐 답이 없는데 와코바리카 그래? 나 말은 이상해? 자 봐봐 이 화장한 모습이랑 화장 지운 모습 어떤 게 더 이쁘니? 지운 게요 맞아 너와 어울리는 모습이 제일 아름답고 사랑받을 수 있는 모습이야 말이 너가 조금은 남들 비해 소심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널 많이 좋아했을걸? 맞아요 친구들이 저보고 이상하다고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 그래 우리 딸이 잘 알아들었다니 정말 다행이다 응 오늘 유치원에서 내 모습을 보고 놀랐을 친구들이랑 선생님한테 죄송하다고 편지를 써야겠다 어디보자 편지지가 이건 뭐지? 사진 같은데? 이건 엄마? 말이야! 그거 보면 안 돼! 엄마 왕년에 좀 보셨어요? 무슨 소리니? 아하하하하 아하하하하 어휴 뿅 구 구독 뿅 좋아요 sposób 참 뷔 ironically 뷔 안녀엉 뷔